다 왔다 다 왔어 레드카펠 같은 어떤 지피 drive away 조롱빛깐 너무 살쪄 힘껏 다해서 봐 우리를 감싸는 공기를 느껴봐 꿈 같은 순간 가까워져 한 걸음 저 파도 앞에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설레는 지금 나와 함께 질려봐, 질려봐, 질려봐 이젠 넌 앞에 Now or never 내 곁에를 달아가는 거야 Now or never 내 곁에 깊게 날아올래 Now or never 눈부신 눈부신 사이 매일이 매일이 마치 깨끗한 이 여름만 Now or never 바람도 웃어지는 순간 Now or never 하루까지 높게 소리 질러 Now or never 눈부신 눈부신 사이 매일이 매일이 말해 넌 빈의 매매 나는 이 여름 날 이대로 모든 게 다 gonna be alright Now or never So hurry up and let it go 음악 소리 맞춰 춤춰 상큼한 맛의 미도 달 끝까지 다 붙어 달아나 이색 좋아 모두 내 첫 달 뛰어난 중의 맘에 우린 하나야 상쾌한 바람 이 흐름을 질러가 더 시원하게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두 명의 잠을 더 따뜻해 줘 웃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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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I say now or never 내 곁에 곁에 따라가는 거야 I say now or never 가득한 진깃게 날아올라 I say now or never 눈부신 눈부신 소리 매일이 매일이 마치 특별한 이 여름만 I say now or never 가득한 진깃이 날아올라 I say now or never 가득한 진깃이 소리를 질러 I say now or never 눈부신 눈부신 소리 매일이 매일이 I say now or never 밤의 여름 날이 I say now or never 해가 지면 찾아온 firefly 우리의 불꽃놀이 환자가 돌아볼 모델 쏟아진 우리의 추억 다시 널 설레게 now or never 내 곁에 곁에 따라가는 거야 I say now or never 가득한 진깃게 날아올라 I say now or never I say now or never 눈부신 눈부신 I say now or never 매일이 매일이 마치 특별한 이 여름만 I say now or never 가득한 진깃이 날아올라 I say now or never 하늘같은 눈부신 소리를 질러 now or never 눈부신 눈부신 소리 매일이 매일이 빠져려 허리만의 여름 날 그대가 모든 게 다 gotta let me ride now or never now or never now or never now or never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래 끝나고 바로 다 같이 인사를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본링인 에이프린 안녕하세요 에이프린입니다 네 네 아 네 우리 에이프린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약간 시간이 좀 길어진 것도 있었고 앞에 우리 동아리 공연하면서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오랜만에 데리고 오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늘상 오시는 지역인가요? 아니 이런 야외에서 하는 무대 자체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곳이 대구하고 인접하고 있는 경북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올라온 이유는 사실 뭐 공연을 보면서 노래를 듣고 싶은 게 더 예이긴 한데 잠시 여러분께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던 게 저희 학교에서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지를 여러분께 잠시 좀 소개를 하면서 한두 분 정도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우리 학생의 측에서 준비하신 거라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연인지 사연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추리고 추리고 추렸는데 몇 가지만 하나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시고요 융복합 시스템공학과 18학번 강수현 학생이 이렇게 넣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강수현입니다 나훈 님이 출연하신 에이틴이라는 웹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에이틴에 출연했던 여보람 역을 맡은 김수현 양이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입니다 오 나훈 님이 저희 축제에 오셔서 사연을 읽어준다고 하여 작은 인연을 핑계삼아 사연 남겨봅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추운 날씨에 먼 길 오셔서 좋은 추억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프릴 멤버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실까요 나훈이가 네 그러면 수현이랑 친구면 저랑도 친구인가요? 99년생? 네 저랑도 그러면 이제 친구인데 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애프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네 요거 이제 다음 곡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연이 있어서 소개하면서 잠시 제가 올라와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노래 한번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곡 예쁜게재 들려드릴게요 에너지 에어 네 네 에어 에어 랩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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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보니 왜 무슨 말을 해도 넌 내 말 못 믿겠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널 볼 빨개질대 어떤 여성이 너에게 진심 같아 보일까 제코 신호품에도 계속 너만 모르고 있어 내 죄야 그래 그래 내 죄야 너무 갖고 싶게 태어난 게 내 죄야 예쁜 게 죄야 누가 나도 문제야 네가 내게 똑같이게 만든 거 I miss they 원래 그런 나비들은 예쁜 꽃을 보면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사탕처럼 달콤했던 내 마음은 너에게만 줄 거예요 I miss they, oh my, yes Love을 선수리지 마, love을 떠나고 하지 마 난 모두 언니 사랑할 수 있게끔 너만 널 배보는 걸, 너만 널 사랑하는 걸 그 자기는 눈빛은 누가 보일 것 같아 우리 둘이 함께 말하고, don't be so sad 그 누구도 몰라, 레이저 메타, 빛빛이 송 넌 느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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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와 딱 느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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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와 낮에도 밤에도 새벽까지 더 난 떠오른다, 네 얼굴 떠오른다 눈빛도 손길도 스쳐 본 적 없는데 나 이러니 왜, 떨리고 그러니 왜 예쁜 게 죄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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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죄야 너무 갖고 싶게 태어난 게 내 죄야 예쁜 게 죄야, 누구말도 문제야 네가 내게 똑같아, 네게만 쓸 거야 Oh my, yes 원래 그런 나비들은 예쁜 꽃을 보면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you 사탕처럼 달콤했던 내 마음은 너에게 дан 줄 거야 yensay, boi, i klobal, capacitance, plomble, suburban 미치 마, över morning, don't bet op нал de vuel on, flou, ne 사랑할 수 있게끔 너만 날 Kyuwa, 너만 날.......... 너만 날 스아가는 거야 입 nhāk giwi dói, nhn 더 wi tre intens, led to me tornar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두번째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아우 날씨가 좀 서늘하죠? 네 좀 습네요 시간도 좀 많이 늦은 가운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대를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피버랜드 다음 두번째 사연이 있는데요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대동제 나노소재공학부 20학번에 김지빈 학생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는 것보다 옆에서 읽어주시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노소재공학부 20학번 김지빈 씨님 안녕하세요 먼저 제 사연을 읽어주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 축제에 와주신 에이플 언니들과 양달님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올해 입학하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 덕에 다른 좋은 친구들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하루하루 재미난 삶을 살고 있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인연 만들어준 그 이니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분위기 메이커로 신나게 해주는 원석이 놀리는 재미에 들린 뱉핑족들 항상 너희들이 같이 있어서 너무 재밌고 주왕! 대학교 와서 새로 생긴 별명 쭈꾸미기요미 잘 기억할게요 다들 군대 잘 다녀오고 남은 시간도 재미나게 보내자 네 깜찍한 우리 김지빈 왕승의 사연이었는데 요거에 대한 답글을 누가 좀 해주면 좋을까요? 진솔이가 읽었으니까 진솔이가 대답해 보세요 김지빈 씨 뭐 정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좋은 척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여기 사연 보내신 분 다 있어요? 지금? 김지빈 씨 손을 들어보세요 김지빈 씨 어? 계세요? 지금 그 현재들이 오! 저기 저기! 오! 아까! 아까! 전에는요? 전에 했던 분? 어.. 전에는요? 어.. 전에는요? 오! 네! 오! 저희 계시군요 안녕! 고맙습니다 현장에 다 계신 줄 몰랐네 저희도요 고맙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곡 들으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선호합니다만 이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를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래 뭐게 해요? 뭐게 해요? 나도 이뻐요 잠깐만 뭐라고요? 이쁘다고요 이거 아니죠? 뭐라고? 봄의 나라? 봄의 나라 이라고요? 봄의 나라? 이사간다고요 뒤에는 모르시는거죠 저희 봄의 나라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사랑해요 오~! 오 오! 한참이로 오 쇼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 시간이 흐르고 또 계절이 가도 나서만 가면 나 어떻게든 숨겼대 행복해 보여 그 모습 쫓아 미워질 만큼 점점 커져가는 맘 전하지 못할 비밀이 될 때로 봄의 나라에 사는 그 소년은 어른 나라에 멋진 소년을 보았죠 그 외에 예쁜 그녀 곁에서 늘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맘을 억지로 숨기고 아름다운 그룹 위해 기도를 했네요 서로의 맘이 변하지 않기를 흔들어 매일 비롯되어 마치마처럼 행복해 보여 그 모습 쫓아 미워질 만큼 정말 언제쯤에서 내 맘 또 바보처럼 혼자서 달래요 봄의 나라에 사는 그 소년은 어른 나라에 멋진 소년을 보았죠 서로의 맘이 변하지 않기를 흔들어 매일 비롯되어 마치마처럼 어른 또 왔은 얘기가 모든 날 얘기 같았어 다른 봄이 없길 바래요 어른 나라에 어찌로 풍경도 내 맘이 다를까봐 항상 혼자만 알아요 봄의 나라에 사는 그 소년은 어른 나라에 멋진 소년을 보았죠 겨울나라에 고픈 그녀 곁에서 늘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날은 어찌로 숨기고 기적처럼 다 지워지기를 바라죠 한번만 없던 그날이었기에 하늘은 매일 비롯되어 눈치마처럼 엘리베이 엘리베이 아아 사랑해요 화이팅 화이팅 이야 너무나 깜찍한 무대 네 가장 듣고 싶은 우리 에이플린의 그 단어가 어떤 걸까요? 뭐 사랑스러움 깜찍함 뭐 이런것도 많은데 어떤 거 같아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게 섞여서 들어오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리더이신 분이 어떤 게 제일 좋나요? 개인적인 느낌은? 어떤 사랑스러움, 깜찍함, 귀여움 많잖아요. 언니가 골라봐요. 제일 느끼 좋은 말? 사랑스럽다? 다 했습니다. 이분들은 사랑해주신 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의자를 띄엄띄엄놓고 앉아계시잖아요. 이분들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100명이에요. 사전에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이분들이 들어오셨고 저기에 계신 분들은 따로 접수신청이 안되서 뒤에서 계신 분들인데 그래서 다음 사연은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식품외식산업학과 20학번 정유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와! 제 사연이 당첨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신청해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을 기대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MT, 세터 등등 다 취소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는데 이렇게 작게 축제를 열어 대학생활을 조금이나마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착 100명 안에 들어서 에이프릴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혹시 별 보는 것 좋아하시나요? 네! 네! 좋아하신다면 상지에는 별이 참 예쁘게 잘 보이는데 공연간다고 돌아가는 길에 하늘 보면서 별 아버지 구경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에이프릴 덕분에 좋은 추억 남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소름! 저희 진짜 소름도 나요. 왜요? 저희가 오는 길에 와! 언니 밖에 하늘봐! 했는데 별이 진짜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성주래! 여기가 성주래!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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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너무 놀라서 별 찍고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그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네가 불러서 왔어요. 아! 진짜 여기가 되게 유명하구나. 와! 어디 산이요? 어디 산이요? 경호천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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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알겠어요. 아! 이제 아까도 얘기하시니까 네! 일단 우리 정유진 학생에게 네! 그 답신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정유진 씨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어! 여기 계시나요? 오! 여기 계시나요? 네! 안녕! 안녕! 예쁜 별 끝나고 돌아가시길 꼭 보러 갈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읽으면서 하니까 더욱더 느낌이 좋은 것 같고요. 네! 이건 우리 경국대학교 상주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직접 오셔서 함께 하니까 더욱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 한번 청해 볼까요? 네! 저희 다음 곡 마지막 곡은요. 라라리라라 드려드릴건데 우리 마지막 곡이니까 다음 곡 한번 할까요? 아! 맞아! 플래시! 플래시! 펴주세요! 저희 라라리라라 가사가 별들의 숫자만큼한 나를 떠올려줄래? 와! 예쁘다! 네 사랑해줄게! 자! 저기 뒤쪽 반으로 다 보르니까 우리 가사님 한번 찍어주세요! 아! 근데 끝나고 별 구경 안 가도 되겠어! 우리 앞에 많은 별들이 있잖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우리 경국대학교 학생 친구들 별이 훨씬 더 예뻐요! 여기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만큼 예뻐요! 네 여러분 우리 저희 끝까지 소중한 추억 만들고 가요! 저희 이거 한번 찍을까요?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아 그렇게 만남해가지고 우리 추억 남기자에요! 우리 콘서트처럼 저희 콘서트처럼 해주세요!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겠죠? 하나 둘 셋! 와 너무 이쁜데요?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다! 자 그럼 이제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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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한명만 하셔만 한명만 찍어주세요 어? 이렇게는 좀 다 해주세요 네 일단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대표로 대표로 자 이거 다 에어드롭으로 너가 맞으세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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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가 너무 이쁘게 나온다! 지혜가 너무 이쁘게 나온다! 지혜가 너무 이쁘게 나온다! 네 저희 이제 이 분위기를 이어가지고 라라리라라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네! 나도 안 가고 싶다! 언니 우리 집 가자! 잘 하 medstor의för 잘 하이오들 레라리라라라 이를 감고 네 얼굴을 떠올리며 별들이 소원 무슨 Discity 눈 파셔 고개 걸어뜨리면 까만 밤을 건너 너에게로 얼마나 갈까 오직 너만 볼 수 있게 그 현상을 너에게만 안 줄게 조금만 더 가까이 내려 다 될 수 있게 네 맘에 내려 오직 너만 볼 수 있게 별그레서 참아진 날이 떠올려질래 더 많이 사랑해줄게 겉멍 ernst맹을 들지 만큼 널 비치 에 줄게 오직 너만 볼 거 맞고 La-la-la-la-la-la-la-la-la 숨을 나cible가 재미없는 네 꿈아과 La-la-la-la-la-la-la-la-la 헤매 수 없을 걸 오직 너만 볼 거 맞고 너를 봐라 눈을 감고 내 얼굴을 떠올려 봐 어둑한 꿈 속에 네가 피쳐줄 거야 사실 너도 모르게 오랫동안 You're my star in my dream 숨 까마지게 하잖아 내 반경에 네가 들어 올 듯 다 감아버릴 듯한 모험을 가득 웃고 널 재미가고 있어 별들의 숫자 마케라 나를 더 올려줄래? 더 많이 사랑해줄게 캄캄한 밤을 다치알만큼 날 비춰줄게 어메없죠 넌 날 꿈없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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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오해고 재미 더 맘에 꿈만봐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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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맬 수 없을 걸 어머네도 왔부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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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치챈 것처럼 너의 품을 동경해 난 그래 너의 꿈이 되는 법 굳이 말하며 불기 어려움은 줄 FIGHT TO THE SKY AND LOVE I'll be inside 너의 법 빨리 자연스럽게 그 안에 쓰면 될대로 별들이 진짜 넌 나를 또 몰려줄래 또 많이 사랑해줄게 캄캄한 밤을 잦을 만큼 널 비추려줄게 오늘 웃자고 맺고 맙고 넌 나를 잃어봐 넌 나를 잃어봐 신분이 왜 다 틀릴까 넌 나를 잃어봐 넌 나를 잃어봐 해낼 수 없을 때 넌 나를 잃어봐 넌 나를 잃어봐 여러분 오늘 좋은출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 인사를 하셔야 하는데 사실 사연이 하나가 남아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좀 읽어주시면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축산생명공학과 19학번 변우정님 계세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신가봐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친구 범서가 에이프릴 보겠다고 휴가 날짜도 앞당겨서 나오고 그래서 너 몰래 이거 보낸다 뽑히면 서프라이즈로 아름다운 에이프릴 여신님들이 네 이름 불러주실 텐데 깜짝 놀랐으면 좋겠고 너 근데 동기들한테 자랑하면 좋겠다 오늘라 수고했고 나라 지켜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밤 돌아 그리고 그리고 송준아 휴가 못 나와서 너무 아쉽지 그래도 이거 당첨돼서 읽어주시면 휴가 안 나온 거 만족하겠지 너도 빨리 나와서 게임도 같이 하고 술도 먹고 하자 빨리 와라 친구야 너의 게임 실력이 상당히 그립다 에이프릴 여신님들 사랑합니다 친구가 너무 좋은게 이름이 또 변우정이잖아요 우정친구가 아주 우정이 돈독하네요 범서가 사랑해도 한번 다 같이 해줄게요 엥مكن Veron 범석이 씨 같이 왔어요 범석 씨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범서가 송준아 사랑해 봐볼까요? 시작 범서가 송준아 사랑해 화이팅! 고맙습니다. 평생에 나올 추억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경북대학교 선진캠퍼스 우리 학생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경북대학교 친구들도 좋은 추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올게요 저희 불러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에이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고맙습니다.